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중부 이식하화연 노토지역에서 규모 7.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.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에 지진해일이 도달해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기상청은 또 지진해일 높이는 해안에 도달한 이후에도 점차 높아질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에 지진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